지인이라고 하고요 MYM이라는 홍대 버스킹팀에서 활동하는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는 몇 살 같아 보여요? 여덟 왜 이렇게 조용히 해요? 오늘 저 처음 보죠? 저 몇 살인 것 같아요? 그렇게 어려운가요? 조금만 골똘하게 생각하고 대답해줘요 생각했어요? 이리 와서 몇 살 같은지 얘기해줘요 저 몇 살 같은지 얘기해줘요 이리 와서 마이크에 대고요 왜요 왜요 멀리서 해요 멀리서 저 몇 살 같아 보여요? 22살 아 22살 아 뭐야 나는 왜 이래요 저는 28살이고요 놀랬죠? 그쵸 그쵸 거짓말이에요 28살이고요 홍대에서 주로 해 홍대에서 주로 해 꼭 버스킹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홍대 지나가시는 분들 저 문을 한 번 더 봐주시면서 그래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혹시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공연 끝나고 와서 인스타그램이 뭐예요? 하고 여쭤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팔로우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아셨죠?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여자고요 아잉걸 네 간혹가나가 간혹가나가 외국 분들이 왜 사람들 당시에 언니라고 부르냐고 이런 거를 물어보거나 네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아 내가 한국어로 얘기해도 저분들은 맞다 모르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아잉걸 오케이 자 어 다음 곡 이어서 해볼 텐데 딱 두 곡만 하고 공연 마치도록 할텐데 제 공연이 끝난 후에 제가 이 귀여운 미니언 친구를 들고 네 미녀친구 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한바퀴 돌아다닐텐데 공연 잘받다 수고했다 해주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천원, 오천원, 만원,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? 네 더운 날 수고했다 하시는 분들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자 듣고 싶은 곡 있어요?